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호 영입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호 영입인사를. 그분의 이름이 박상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분이 만든 커뮤니티에 로스쿨 출신들, 다니는 분들 2만 명 정도가 커뮤니티에 있나봐요. 거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2018년 2월에 서지연 검사 아시죠? 서지연 검사. 미투 하신 분.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 여기다. 여자 이코르 잠재적 성매도층. 그렇게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언론에 보던 거. 여자는 잠재적 영화 살인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낙태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거다. 또 하나.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올렸어요. 심각한데. 심각하죠. 이 글을 올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이 박상수라는 사람이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률관들이. 이게 올린 사람들이 변호사인지 법률관인지 모르겠어요. 헌법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인가 보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이 박상수라는 사람이고. 박상수 변호사고. 이 사람이 또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영입인사 1호로 한동훈이 영입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몇 년 전부터 쭉 보니까. 일단에 법조계의 어떤 집단이 한동훈 무슨 팬클럽 비슷하게. 저는 팬클럽이 공식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을 추종하더라고요. SNS에서도 너무 심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추종하길래 사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렇죠. 너무 심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눈에 아주 그냥 쏙 보인다 이거. 그런데 얘도 왜 이러냐. 저보다 아마 나이가 조금 아마 한 2, 3년 좀 더 어리든지 하여간 90년대 중반 학번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하길래 왜 이러지. 그래서 한동훈 추종하면서 한동훈 대통령, 한동훈 서울시장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을 하는 거예요. 영입을 하는 거예요. 1호로. 정무적 감각이 없어도 보통 너무 심하다. 좀 안 보이게 슬쩍 나중에 뒤에 끼워넣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1호로. 그러니까 한마디를 말해서 나한테 줄 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줄 서고 나한테 껌짝 못하고 내 밑에 조아리면 내 밑에 내 발 아래 조아리면 내가 한 자리 줄게. 내가 공천 줄게. 내가 영입해 줄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겉으로 온갖 쇼를 하면서 다른 것처럼 폼을 잡더니 본질이 똑같구나. 어떤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하구나.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죠. 그때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하다가 징계받았는데 당해서. 그러니까 이 장관 인사하는 걸 보면 내 밑에 줄 서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한 자리 줄게. 이 메시지를 장관 인사를 통해서 계속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자기가 영입해서 옷 입혀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박상수 변호사가 학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계획을 갖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한동훈한테 줄 서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루트를. 우리가 정치가요. 저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회의원은요. 개개가 헌법기관이고. 국민 전체의 공직자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당 또는 자기가 같지 않은 동료들하고 어떤 관계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노골화됐어요. 자기한테 줄 세우고 가는 게. 그래서 윤석열 사단, 윤석열 한동훈 그냥 검찰 세력의 발밑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계급사회가 됐구나. 명실공이. 그래서 신문질서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데 법조인 그것도 특히 검찰. 가끔 판사도 가끔 끼어 있죠. 그래서 이 법조인들이 저도 뭐 저는 뭐 정관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변호사 하면서 기업에 계속 있었는데 이런 이제 법조인이 지배계급이 되는 시대가 저는 사실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연장선상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판결 보였죠. 하나. 그러니까 배석판사긴 했지만 본인이 판결하고 보면 강간치상인가?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죄로 했어요. 무죄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법조인만 찾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보면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썼을까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요. 아니 이렇게 공관위원장 모든 걸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이 어떤 지역의 사정. 그다음에 이 상대하고의 어떤 그거. 그다음에 정치에서 선거에서의 어떤 고려사항 구도라든가. 잘 모르죠. 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정세가 다르고. 그다음에 전국이 다르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죠. 그 사람이 선거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위원장을 시켰을 때는 왜 시켰느냐. 바지 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 거니까. 또 자기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관위원장이 자기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죠. 종합을 하고 취합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대위원장하고 상의하는 구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공관위원장의 의견이 더 절대적이고. 거기에 가끔 지도부는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제동을 거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딘가에서 다 내려오는 거죠. 오더가. 그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